황무지에 서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생수이십니다. 내가 겨울에 있을 때 당신은 나에게 따뜻한 불이십니다. 내가 어두운 밤일 때 당신은 나에게 빛되시고 내가 사막일 때 당신은 나에게 움직이는 강이십니다.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? 당신이 속삭여주시는 목소리처럼 침묵을 깨는 보물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러브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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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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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